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 2020년 6월 18일에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영어 22번 이 글의 소재는 발전은 한 번의 목표성취가 아닌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에 의해 결정이 된다. 좀 길죠? Development is determined by continuous가 중요하죠. 지속적인 improvement process에 Not by 뭐가 아니라 one goal achievement 하나의 목표성취에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가서요. 주제가 길어갖고 좀 땡겨놨습니다. 목표지향화 되어진 과거분사 수동했듯 Mindset 사고방식은 Can create 만들 수가 있다. 요요 이펙트를 요요 효과인데 다시 되돌아오는 나쁜거죠. 살 뺐는데 요요가 오면 살 다시 찌는거죠. 많은 러너들은 달리기 선수들은 열심히 일해요. 폴먼스 수달 동안 하지만 문제점 그들이 결승선을 건너자마자 결과를 성취하자마자 그들은 Stop 뒤에 또 동명사 ing 과거의 뜻의 목적어 훈련하는 것을 멈춘다. 이제 끝났으니까 안할래. 시험기간이 시험 끝나고 나면 절대 다시 안 보자. 똑같죠? The race 그 경기라는 것은 노론걸 더이상 거기 있지 않아. To 동기부여하기 위하여의 투부정사 부사먹죠. 댐은 아까 복수 형태의 달리기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동기부여하기 위하여 부사먹죠. 거기 있지 않다. When 시간의 부사절 모든 너의 힘든 일들이 실제 주어는 얘죠. 얘가 Is focused 집중되어질 때 On abouts의 뜻으로 특정한 목표에 대하여 끊고요. What is left 여기서는 What 동사주어 도치 구조인데 여기서는 실제로 의문문으로 썼죠. 무엇이 Is left 수동되어 남겨질까? To push하기 위해서 다시 투부정사 부사먹죠. 너를 push forward 구조예요. 앞으로 밀기 위해서 뭔가 네가 더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After 너가 성취한 후에 It은 목표겠죠. This is Y 주의하시고요. 이것이 사실상에서 This가 A고요. Y 전체 절이 보호로 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의문 접속사 주어동사 의주동에 간제부현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Find 상태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앞에 나오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자신들의 하다에 능동했댔어요. 이게 어법주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현재 부사로 썼어요.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되돌아가 아까 요요 이펙트죠. To their old habit 오래된 습관으로 After 성취한 후에 전체사의 목적어의 동명사 목표를 다시 종속절의 목적어 자 넘어가서 The Purpose가 주어예요. 단수의 이즈 바로 잡아버리구요. Setting a goal 목표를 세우는 목적은 이즈투에서 보이자마자 어 목적은 투가 다시 보호구나 동격이구나 자 승리하는거야 게임을 자 그 다음 The Purpose of building system 시스템을 만드는거의 목적은 똑같이 단수 이즈투 컨티뉴 지속하는데 플레잉 더 게임 게임을 하는 것을 두개가 대조되죠. 여기서 단순히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뭐야 지속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작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거에요. True 진정한 long term 장기간의 사고라는 것은 똑같이 사람 보호되게 좋아하죠. Goalless 예요. 골이 없는 생각이다. 그럼 당연히 그냥 게임 결과보다는 즐겨라 이런 느낌으로 쓴거죠. 지속하다는 말이 That is not about but about 그래서 벗이 빼고 not about not a puppy의 강조구조로 썼어요. Not about any single 단순한 하나의 단순한은 없죠. 하나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 It's about 그것은 System 아까 나왔죠. 빌링어 시스템이 Cycle이에요. 순환인데 끝없는 Refinement 정제 정제한단 말은 순수하게 더 갈고 닦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주제구 궁극적으로 It is your commitment 그것은 너의 전념인데 To가 여기서 가지고 진중으로 잡고 싶은데 뒤에 보면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전체사로 잡을게요. 이것은 너의 전념인데 그래서 동격 To 어디에? 과정에 That 은 주격 관계되면서 이럴 때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프로세스를 바로 놓고 은느니가로 만들어요. 이러한 과정이 결정할 것이다. 너의 발전을 이거는 해석할 때 이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것은 전념인데 너의 발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라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요. 오래 걸린다고 보판에 걸려갖고 쭉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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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를 주어 은느니가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너의 전념인데 과정에 이 과정이 은느니가로 만들고요. 결정할 것이다. 너의 발전을 그러면 어차피 우리 두뇌는 똑같이 인식합니다.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발전은 한 번의 목표성체가 아닌 지속적인 가장 중요한 거 개선의 과정이다. 우리 리파이먼트였죠.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